저그 저그는 뭐 뽑아야 되나요? 저그 저그 대 프로토스 이거는 보통 못 뽑죠? 그 안에 바드라 하나요? 뮤탈 뽑고 싶은데 정신줄 놓고 있는데 초반에 사도로 많이 괴롭히면 초반에 아아 채팅창에 안보여 사도요 사도를 써본적 없는 관계로 사도는 거르겠습니다 아 나 저걸 왜 지었지? 하이템플러나 거신 아 맞아 내가 프로토스지 뮤탈을 못 뽑지 크 아아 아아 그러면은 그거 하죠 어 그러면은 잊고 막으면 안되잖아 정체를 갈까?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내가 지을래 내가 지고 아 뭐 재밌는거 없나? 또 캐리어 하면은 약간 물리는데 다크템플로 한번 해볼까? 아 설마 뭐 뛰어오겠어? 아 설마 뭐 뛰어오겠어? 뭐 뭐 시비 드론이야? 아 뛰어오네 뛰어와 보고싶으면 마야지 본인 마음이지 뭐 뭐 하나 더 지울까? 아 이렇게 하고 더 저글링 안 나왔죠? 지워졌는데 나는 유리한거 같은데? 그 이거 나 이거 소환하는거 너무 좋아 저기다 뽑지 말자 죽을거 같애 맞아 죽을거 같애 돈 좀 더 캐고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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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아 치사하네 나도 원거리 뽑아서 어 되게 고인물 냄새가 나는데? 아 이러지마 되게 멋있다 얘 혼자 싸우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다 뽑으면 못 나가잖아 아 뭐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공중 갈래 나의 내 18번 12드론을 저거 뭐해야지 막지? 이거 뽑아야되나? 어떻게 할라는거지? 나 근데 못나가요 큰일났어요 아 나갈 수 있구나 안 들어왔대? 들어왔으면 졌을텐데 이상하네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취소 어떻게 하나요? 아 아 이렇게 가자 첫번째 차선은 뭐라지 않니? 취소 아 아 아 아 됐어 먹자 또 이거 하고 그 1군 잡죠 아 1군 히 positive 에 어어 그럼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요? 왠지 아 보지 마 제발 보지 마 보지마 제발 못본거야 본거야 봤겠지? 빨리빨리 나와봐 그리고 나 업그레이드 할래 프로토스 하면 역시 그 강력한 그거 아닙니까? 강력한 그 전투력 이거 맞고 많이 고통받았잖아요 잡아 나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당한 건 아니지만 많이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못 지나가니? 너희는 이제 집 지키는 거지 이렇게 근무지 여기로 정하고 어디까지 먹었냐? 어디까지 먹었냐? 오버로드 사냥 잠시만요 지상으로 해보죠 저번에 했으니까 가스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안캐우기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잡아 늦어서 못오겠다 그리고 너무 오래 때리신다 수혈이라니 너무하네 병력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퀸 있고 가서 때리자 병력이 없는데 병력을 숨겨놨나? 내가 못 보게 병력이 없어 자 이거랑 계속 가자 어디로 가면 되지? 이리로 가면 되나? 갑시다 어 나 이거 소환도 돼? 가자 가자 들어와 어 왜 왜 왜 절로 가셨대 저기 있는 줄 알았지 난 왜 어이구 지랏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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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쵸? 어차피 지면 안올릴거기 때문에 아 저도 재밌게 지면 올릴겁니다 여기 돈이 많이 남냐? 멀티할까? 아이고 세게 맞았는데? 뼈 맞았는데? 그... 순간이동하는거 이거니? 아 이거 하나 아... 순간이동하는거 좋아요 자 이렇게 업글하고 질럿이 있어야 되겠죠?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가서 보고와 불안하다 야 어...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졸라베 졸라베 허리띠 졸라베 일단 뭐 좀 센거 뽑아야되는거 아닌가? 이렇게 해도 되나? 가자 일단은 아 야 히드라가 있네? 어... 그... 거신이 있어야 되잖아 어 저거 응심탐지도 있는거 같고 일단은 아... 불멸자도 좋아요 어 일단 이거 하고 어 비싸니까 걔는 좀 비싸시고 내가 다루게 너무 비싸네요 업그레이드되면은 막지 않을까요? 상대 업그레이드가 없더라구요 여기 있군요 어... 지속 있어도 온마을같은 예감이 드는데 언제 나올거야 다섯마리 어 설마 드랍한다거나 뭐 그런 못된 짓 하는거 아니지? 그렇지 업그레이드... 막았구요 어... 귀신같은 타이밍에 대단한 친구네 아... 하나 둘 셋 끝 만레장성을 쌓아야되나? 마구시키끔 2업 됐고 한번 가보자 어... 가자 가자가 아니라 뭐야 여기다 올리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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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올리고 팍 나와 나와 어우 정신없어 왜 정신이 없냐 세... 둘 하나 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도 넣고 이러면은 유리해진거 아닌가? 많이 잡아먹어서? 많이 잡아먹었다고 할 만큼 잡아먹진 않았나? 막 맹독같은거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야? 역장을 좀 잘 쳐보자 잡고 잡고 맥을 깨고 약속에서 오진 않겠지? 도망갈 역장 있어? 일단 일단 깨 가자 가자 나 간다 만나서 즐거웠고 다시 보지 말자 다시 보지 말자 너무 많으신거 아닙니까? 너무 많으신거 아닙니까? 너무 많으신거 아닙니까? 어우 너무 많으신거 아닙니까? 어우 어어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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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쑤... 매... 매운데 너무? 어 업글 지금 막 대고 있죠 이게 원래 엄청 빨리 끝나는 게임인데 내가 못해서 오래 걸리나보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막 금금금 끝나던데 벌써 14분째 하고 있거든요 아콘이요? 아 맞다 아콘도 있지 게임에 아콘도 뽑죠 그럼 다크 템플로 써본다 그러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서 좀 돌아가서 깨봐 뭐라도 쫄려서 안되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광선 사거리 그쵸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탈스린이야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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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저렇게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아 뭐야 다 알고 있었어 아 무시무시하네 히드라 되게 많네 그 싸이오닉스톰 업글 해야 되죠 70초 아 뭐야 어디갔어 다 병들도 다 사라졌잖아 좋아 좋아 뭐 개판인데 아 뭐 좋아요 강력하게 한방 모아서 갑시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도 안 돼? 비싸네 그러면 이거 뽑고 그러면 이거 뽑고 연구 완료된 거야? 어 됐다 이 정도면 들어가자 이제 못 참겠다 분노다 잠깐만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스톰 될 것 같아 아 될 것 같아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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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해서 들어가자고 그치 들어가자 뭉쳐 뭉쳐 아 아 아 이긴 것 같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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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서 짱 좋아 어 근데 나 이거를 안 해도 괜찮나? 프로 짱 좋아 이겼어 그럼 선비 렌타 대사가 아 아 그 순간이동하는거 왜 못써 아 그냥 못쓰는구나 대가가 필요하구나 용기가 필요하구나 아 아 잠깐만 내가 꼴찌고 죽잖아 아 가자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너무 좋은데 포도스? 아 얘가 또 써 또 써 또 써 또 써 또 써 스톰 또 써 어 어 가자 가자 많이 잡았다 많이 먹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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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잡자고 우리 어 야 얘도 쏴? 야 얘도 쏘네 신기하다 야 대박 야 야 대박 근데 그 가스가 없음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내주자 나 돈 있나본데 맞나본데 에응 가자 아 그래요? 얘도 쏘는구나 얘는 마법사라서 안 쏠 줄 알았죠 전에 자유날개 할 땐 안 썼잖아요 그쵸? 자 해치워 점막 해치워 점막도 적이지 나 그 달리기 업그레이드는? 100원이구나 싸네 나 이제 그거 더 해야지 어 여기 이런 애들 있었어 여기에? 너희가 있었으면 이겼잖아 뭐 한 거야 거기서 아 정말 꽃밭 어 뭐야 헐 죽음? 어 저거 꼴뚜기 나왔으니까 전 이거 하겠습니다 아 얘 3명만 가자 아 얘 3명만 가자 하자 아 아 좋아요 그 뭐죠? 저 히드라 잡을만한게 스톰 밖에 없나? 스톰 아 좋아 많이 깬거 같은데? 건물도 다 지워야 되잖아 이렇게 시간 지나면 내가 이기는거 아닌가요 그냥? 여기다 여기다 그 난 도저히 그 파수기까지 쓸만한 그 손은 안 될 것 같고 저는 고수기까지 넌 그다음에 더 아 이렇게 오 foresee 왜선 이거 ании 아 Yep 넌 아 장 스톰 잔뜩 만들어서 근접 공급도 하면 쎄 거 아냐 아 나 그거 없다 그거 보는 거 보는 거 아 이거 왜 안 돼 필요한 거는 남아있네 신기한 게 100원 올리고 어 이거 하자 얘가 셀 거 같아 뮤타리 파일럿겠다 아 그때 온 게 그거예요 일단은 뭔가 좀 이득을 보고 싶은데 윗군수 이만큼의 너무 조합이 안 좋나 뭔가 또 있어야 되나 꽃밭 뭐 껴있는 거 같은데 아 이런 건방진 가자 거신 옆에 있던 아 그 공 던지는 거요 이거는 물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볼 수 없는 친구고요 이병 모아서 가자 그 타락기 있어서 그만큼 내가 더 세겠지 타락기가 비어있는 만큼 그쵸 우리는 집중한다 야 이런 데 먹고 있었어 몰라 지사하다 진짜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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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예상 못했어 전혀 예상 못했어 전혀 예상 못했어 잠깐만 전혀 예상 못했어 전혀 예상 못했어 어우 야 잠깐만 졌잖아 야 졌잖아 졌잖아 난 3 3 업인데 넌 3 2 업이구나 내가 약간 유리하네 아 가고 돌아서 돌아서 야 너무 잘하잖아 어우 너무 잘하잖아 야 너무 잘하잖아 어 나 왜 보이지? 왜 보임? 보일만한 건 아니었던 거 같은데 나도 그럼 아콘 갈 거야 좋아 해보자고 나도 솜사탕 갈 거야 업글 되면 내가 밀릴 거 같은데 업글 됐으면 그냥 작살났을 거 같은데 상대 업글 안 됐었거든요 그 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얘가 멀어서 갈 수가 없네 가자 그 보이는 거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그걸 안 써 살모사를 모두 찬성한다 그냥 부딪히면 내가 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명령을 따르겠다 그러므로 여기도 안 먹었네 빵 먹진 않았나 보다 빵 먹진 않았나 보다 그치 어 그 그그그 옵저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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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어떻게 깨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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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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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구만 아 아 행복하다 행복한 일상이다 진짜 아 눈물 ㅇ 감사합니다.